아 보니씨 왜 쳐다보고 있노 어 새끼 젖 먹이라니까 젖도 안매기고 응 젖도 많이 불어있는거 보니 많이 불었느니 젖 먹여야 되겠네 들어가서 젖 먹여 젖이 툭툭 불어가지고 왜 안들어갈라노 젖이 이렇게 불었는데 안들어갖고 도망갈라니 젖이 이렇게 불었는데 먹여야지 어 니는 왜 이걸 뒤집노라니 자꾸 왜 뒤집노 어 셋째 왜 뒤집어 자꾸 엄마 젖이 철철 넘치고만 지금 으 으 으을izin아 으 으 으 으 Ou 어 이때문에 지금 질투해서 새끼 젖도 안메긴다. 엄마가 돼서. 엄마가 돼서 새끼 젖도 안메긴다. 젖이 불었는데. 젖이 퉁도 불었는데 젖이 안메겨 나오는데 자꾸 이리와. 이리와.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됐다. 됐어 이제. 저기 가서 앉아있어. 생각도 안하면 바로 들이박아. 놀아준다. 소리가 놀아준거 아니다. 놀아준거 아니야 빨리. 놀아준거 아니다. 이 젖이 불었잖아 지금. 소리져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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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저의 젖을 썼는데도 새끼 젖 빨고 있네. 엄마가 쇼탈져가지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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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애들 쥐쥐 빤다 봐라 서서 빤다 안 넣고 앉아서 빤다 지고 자 진짜 하지? 지금 카메라 다리물을 뜯을래 문 열어 버렸데 잠기는 문을 열어 버렸어 이야 열리구네 이게 내리면 안 열리는데 들어야 열리는데 어떻게 들어준지 이야 벌인이 대단한데 오지마 새끼 젖도 안주는 놈이 어디있노 저식 부럽는데 야 니 저 내려 가지고 오지 않는데 어떻게 올렸어 올렸어 밀고 나오네 에이 돌덕하지 않네 이야 똘똘하네 골든 니트리우스 버리시 저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카메라 다리를 시절에 무는거 봐라 니새끼 지금 응 불었더만 조심하니 왜 안되겠노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포릿이 이거 꺼내줘 좀 볼까요 5 5 9 15 19 20 21 22 감사합니다.